100만원 5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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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판타지 캠프 아러 저희 광양을 떠나고요 반진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순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송정원 선수 여기까지온 소감이 어떤가요 아 너무 행복해요 지금 저희는 지금 순천 3대 순댓국밥 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떠신지 이물이 어떤가요? 아 그거 하나 나왔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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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의 위치에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저희는 안영할 라이스가 아니고요. 스포 위에 안영할 거 같아요. 이걸 잘 부탁드리고 가부사랑 지민 파워 신현석 홀리 슬퍼 기주영 선수 이스파 김민철 선수 프로바즈 홍종원 선수 이현승 선수 이현승은 어떻게 해주세요? 파이팅 이현승 선수 이현승 선수 지호 이메일 와! 담았어! 와! 담았어! 다 됐어! 다 됐어! 시작! 와! 생각보다 힘드네요! 와! 아 그래요? 아 진짜요? 하하하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재철 초등학교 6학년 2반 24번 정예린입니다. 선수들이랑 같이 한번 꼭 뛰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빠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에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어떤 오빠를 제일 사랑해요? 11번! 오빠 너무 잘 타는 것 같고 저에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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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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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